우리 가문은 남다른 비밀이 있다. 엄마, 안 되잖아. 뭐가 안 돼? 나 꽃보이는데 안 변하잖아. 뭐? 나는 남자랑 키스를 하면 개가 된다. 바로 그 망할 저주 때문에. 너 화내나? 너 뭐야? 망했어. 어떻게 된 거야? 망했다고. 정신 차려. 너 저주 고플면 새벽마다 개 되는 건 알고 있지? 너 성한테 어디 봤냐? 그렇지. 진짜 나날이 리즈킹이 신중이신 것 같아.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선생님 책상에 막 먼지가. 어떻게 장마철 오기 전에 같이 습기 대비 책이나 세워볼까요? 곱창이 소주 한 잔. 저 재수탱이. 이 망할 저주를 푸는 방법. 바로 개인 상태로 상대가 다시 키스하는 거야. 아, 잘생겼다. 쌤들 안녕하세요? 보겸 쌤, 안녕하세요. 우리 이따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잔 할 건데 오실 거죠? 어, 스윗해. 내가 진짜 보겸 쌤 때문에 출근한다. 누구냐? 누구냐니까 말하라고. 누구냐고. 내 이럴 줄 알아서. 넌 알지? 누구야? 아니, 넌 절 내일 이리로 당장 데리고 와. 누구를? 누군 누구야, 이 남자친구지? 나 이제 진짜 어떡해. 전 오늘 저녁 괜찮습니다. 짠. 완전 취약을 만들어. 방금 눈앞에서 꼬꼬한 개가 다시 사람이 돼도 얘 꿈인가 생신가 싶을 만큼. 설마. 개를 무서워하는 거야? 에이, 아니지. 아닐 거야, 설마. 저도 좋아합니다. 개요. 쪄 먹어도 맛있고, 탕도 맛있죠.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? 아니, 근데 진 선생님 좀 이상하지 않아? 그 조그만 강아지가 뭐가 무섭다. 제가 도와드릴게요. 개의 공포증이요. 이게 뭡니까? 어때요? 아니, 그냥 이런 거라도 달고 다니면 눈꽃만큼이나 막 개에 대한 면역? 개 생기지 않을까 해서. 그 이를테면 백신 같은? 혜라쌤! 오늘 왜 이렇게 절 집약에 불러내셨는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. 제가 보겸이 형이랑 친하게 지내니까 달이 놔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? 혹시 걔랑 친해져볼 생각은 없으시겠죠? 일단 저하고 밖에서 좀 만나보실래요? 밖에서요? 진 선생님! 어릴 때부터 그러셨던 거예요? 걔를 보면 내 몸과 마음이 그냥 혼자서 무너지니까. 뭔진 몰라도 하기 힘드신 말이면 굳이 안 하셔도 돼요. 어쨌든 사람마다 사정이란 게 있고 가슴에 품은 비밀 하나씩은 있을 수 있으니까. 우린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. 너 저주 빨리 풀어라. 한 사람한테 안 들키려다가 전교생한테 들키지 말고. 아니 근데 무슨 저주가 이렇게 디테일해. 뭐 잠들었을 때 기절했을 때 죽었을 때 뽀뽀하면 안 풀린다는 건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건데? 밤마다 개로 변하는 여자. 내 고운 첫째 딸 눈에 피눔을 뽑더니 이제 내 귀여운 둘째 딸 등에 칼을 꽂아. 아무래도 그 학생 도움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. 누구? 너 수학 조카. 수학이랑 같이 산다며. 수학이랑 같이 산다며. 봤을 때 어디 가냐. 어 서은아. 너 케이크 사주기로 한 거 안 잊었지? 그렇지. 멀어지기 위해선 우선 가까워줘야지. 쌤. 은하쌤. 저주가 풀리면 다 처음으로 돌아갈까. 기뻤던 것도. 설렜던 것도. 자꾸만 생각이 난 것도. 즈하. 저주가 따로 우린 만난거죠. 오오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